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다는 JTBC 보도 이후 저희에게 관련 제보가 여럿 들어왔습니다. 또 다른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안면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데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.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습니다.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갑니다. 20대 여성 김 모 씨는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. 병원은 당시 수술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. 이후에도 물어보면 다 돌아온다고만 했습니다. 한 달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대학병원은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. 병원에 항의하자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 원을 줬습니다.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천만 원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. 못 준다고. 소송을 거쳐.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 씨는 안면마비 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송승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